냉온수가 잘 나오는 스타렉스 멀티시트 캠핑카를 소개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하시는 일마다 대박이 날 것입니다. 다른 스타렉스 캠핑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유행하는 멀티시트로 평상시 데일리카로 사용하시다가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세미 캠핑카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수전과 싱크대가 있는데 요걸 잘 사용하신다면 와인바로 바꾸어서 단둘이 오붓하게 마주보고 앉아 분위기를 싹 다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좌석이 회전이 가능해서 서로 섹시하게 마주보고 앉아 음주가무도 즐길 수 있고 식사도 가능해서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침을 하신다면 1층에서 두 사람이 넉넉하게 잠을 잘 수 있고 2층에서도 두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답니다. 가족형 스타렉스는 용인에 있는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제작하셨는데 마음에 드신다면 오시라고 하네요. 전시용 캠핑카를 저렴하게 판매도 하신다 합니다. 말만 잘해도 공짜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그런 건 없다고 하시네요. 대신 친절한 서비스와 가격 절충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바닥 침상 매트는 때가 잘 타지 않는 진한 브라운 칼라로 제작하셨고 바닥은 고급스러운 요트 바닥재로 제작하였습니다. 반짝반짝 무드 등을 설치하여 사람의 심장을 컴딱컴딱 헤잉을 할 수 있게 설치해놓았습니다. 냉장고는 양문형을 사용하여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열고 닫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전자레인지도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서 비싼 돈 주고 외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적금 하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간에 무드 등을 켜놓으시면 멋진 분이 데이트 신청할까봐 겁도 납니다. 차량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풀옵션으로 제작해놓으셨는데 원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직접 전화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인산철 300에서부터 원하시는 용량의 배터리로 업그레이드가 항상 가능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최대한 고객님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제작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팝업 텐트만 원하시나요? 그러면 650만원에 별도로 제작 가능하다 합니다. 2층에서 모든 창문을 개방하고 밖을 내다보면 기분이 정말 좋다는 건 여러분도 느낄 수 있으니 직접 꼭대기까지 올라가 확인해보세요. 운전석과 조수석이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다보니 콘솔박스가 걸리적거려서 새로 콘솔박스를 용도에 맞춰 제작했다 합니다. 사생활보호 암막커텐은 이렬부터 완전하게 가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프리미엄 캠핑카는 다양한 캠핑카 종류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저렴하게 제작해주는 팝업 텐트 650만원 그리고 냉온수가 나오는 수전장착이 스타렉스에도 가능하다는 것 침상은 요즘 유행하는 멀티시트로 제작 3가지를 요약하여 올려봅니다. 힐링데이 캠핑카 프리미엄 캠핑카 같은 협력업체라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캠핑카 내부에 원하시면 샤워장 장착도 가능하다 합니다. 상담 전화는 영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전화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하시는 일마다 대박들 나실겁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